공병호 TV의 공병호 이전까지 조작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표 훔치기, 이른바 표 갈기 모델, 그리고 표 빼돌리기 모델, 마지막으로 표 얹기 모델입니다. 워낙 기상천외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표 빼돌리기 조작방법이 사용되었다면 20%를 미리 떼서 상대방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시행되지 않았겠냐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접전지구에서는 대부분 야당 후보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 빼돌리기 방법은 민주당 후보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된 것으로 가정하고 수정된, 즉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허종식과 전희경이 맞붙었던 인천동구 미초울갑 후보 사례연구를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전희경 후보는 당일 선거에서 392표라는 아주 간신히 앞섰고 사전선거에서 크게 패배하여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추정작업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미래통합당 후보들도 이번에 반드시 재검표와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사전투표율 계산 방법입니다. 사전투표 총투표 수는 5만4,607표였습니다. 맨 위칸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테이블은 가짜라는 것은 바로 가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허종식 후보의 경우는 54.63% 전희경 후보의 경우는 38.17%입니다. 기타 7.1%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떻게 발표된 사전 득표율이 이렇게 민주당 후보와 통합당 후보 사이에 격차가 클 수 있겠냐. 54.38%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일 득표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짜 사전 득표율이 오염됐다. 조작됐다. 손이 만졌다. 이런 가정하에서 교정작업을 벌려서 얻어낸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진짜,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허종식 후보 같은 경우는 43.39%로 조정됐습니다. 현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11.24%포인트가 추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전희경 후보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은 47.71%로 플러스 9.54% 상승하게 됩니다. 기타 후보도 플러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다 각각 마이너스 10% 내외 그리고 플러스 10% 내외로 상승하고 하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하락폭이 허종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1.24%까지 크게 떨어집니다. 대개 1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락폭이 컸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정도나 강도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6단계에 걸쳐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훔친 민주당 몫의 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만 921표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총투표 수 5만 4,607표에다가 20%를 구합니다. 2단계입니다. 남은 사전투표의 총투표 수는 4만 3,686표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총투표 수 5만 4,607표에다가 20%에 해당하는 1만 921표를 빼면 자연스럽게 4만 3,686표가 나오게 됩니다. 3단계는 전희경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율을 구합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은 47.7%로 계산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80% 남은 투표수 4만 3,686표를 분모로 하고 분자에는 전희경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수를 2만 844표를 나누게 되면 47.71%가 나오게 됩니다. 기타 후보의 경우는 8.9%가 나왔습니다. 4단계입니다. 전희경 후보의 사전투표 진짜 득표수입니다. 2만 6,053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의 총투표수인 5만 4,607표에다가 47.71%를 진짜 전희경 후보의 사전 득표율을 곱하게 되면 2만 6,053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타 후보에 적용하면 4,860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편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진짜 득표수는 얼마로 추정되는가 하니까 2만 8,068표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의 총투표수 5만 4,607표에다가 그 다음에 전희경 후보가 차지한 2만 6,053표를 빼고 기타 군수후보들이 차지한 4,860표를 빼면 손에 쥐게 되는 것이 2만 8,068표가 됩니다. 마지막 6단계입니다. 허종식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진짜 득표율은 43.39%입니다. 100에서 빼기 47.71 그리고 빼기 89를 하게 되면 43.3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천동구 미추홀갑의 최종식과 전희경의 대결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쉽게 왼쪽에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번호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번 가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지금 발표된 사전 득표율입니다. 최종식 후보가 54.63% 전희경 후보가 38.17%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16.46%가 나옵니다. 아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득표율에서 두 후보 사이에 유권자의 선호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무려 16.46%가 최종식 후보와 전희경 후보가 사전 득표율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크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조작값이 들어가가지고 크게 왜곡시킨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6.46%는 도저히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불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값을 수정하는, 교정하는, 보정하는 작업을 벌려서 얼어낸 것이 두 번째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을 제거하는 겁니다. 장난친 것을 제거하게 되면 43.39%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최종식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가지고 추락폭, 낙폭이 좀 큽니다. 낙폭이 아주 좀 큰 편에 속합니다. 54.63에서 43.39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10% 후반부터 11% 정도가 여러분들 낙폭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1.24%가 떨어집니다. 아주 큰 포로 떨어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전희경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후보는 가짜 사전 득표율이 38.17%에서 진짜 사전 득표율이 47.71%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식 후보와 전희경 후보를 빨간색 줄 2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 전희경 후보가 사전 득표율에서도 플러스 4.32%로 이렇게 앞섭니다. 이 결과가 상당히 여러분 좀 놀랍습니다. 통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득표율에서 큰 수한 차이로 대부분 앞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 43.39%가 너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전희경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도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추후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3번으로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시죠. 당일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당일 득표율에 최종식 후보는 45.4%를 얻었고 전희경 후보는 46.0%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사이 아주 근소한 차입니다. 0.6%포인트입니다. 표수로 이야기하면 한 392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전희경 후보가 앞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사전 투표에서도 전희경 후보가 4.32%포인트로 앞서고 당일 투표에서도 플러스 0.6%포인트 앞섰기 때문에 전희경 후보가 의외로 당일 투표에서 근소한 표차가 났습니다. 부르고 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2번하고 3번 줄에 최종식 후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후보의 2번 줄에 보시게 되면 진짜 사전 득표율은 43.39%입니다. 그런데 당일 득표율은 45.4%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5%까지. 그런데 의외로 당일 득표율보다 최종식 후보는 더 떨어졌습니다. 사전 득표율이 43.39%로 진짜 사전 득표율이. 이것은 앞으로 규명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이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통상 45.4%보다 좀 높은 46%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저는 처음입니다. 당일 득표율보다도 진짜 사전 득표율이 낮은 그런 후보는 처음인데 최종식 후보가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4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1번에서 3번을 뺀 겁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뺀 비율입니다. 그것이 최종식 후보 같은 경우는 9.23% 전익영 후보 같은 경우는 17.83%. 두 개를 합치게 되면 4번의 마지막에 있는 27.0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4번 줄에 전익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표를 빼앗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17.83%.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0%에서 15%도 넘어가자는데 이것은 17%까지 빼앗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진짜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를 보시게 되면 최종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1%포인트 전익영 후보 같은 경우는 1.71%포인트 두 개 합치면 3.72%포인트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21세기 총선에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4번과 5번의 마지막 숫자를 보시게 됩니다. 마지막 숫자는 두 후보사의 격차가 27%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교정하니까 3.7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1세기 총선 결과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참조하게 되면 조작값이 들어갔다. 누군가 조작했다는 것은 그것은 불문의 사실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논쟁을 하자 토론을 하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통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통계를 보는 사람들은 아 이 통계가 가채고자 혹은 조작값이 이미 크게 들어가 있구나. 그 증거들이 4번의 마지막에 있는 27.06%와 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4번의 두 번째인 정의금 후보가 진짜와 가짜 사이가 격차가 여러분들 가짜 사전 득표율하고 당일 득표율 사이 17.83%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당일 투표 그룹하고 사전 투표 그룹이 다 같은데 일본의 전의경 같은 경우는 38.17% 득표율을 가졌다가 당일 득표율은 46%까지 득표율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표 빼돌리기 조작법이 동원되었다면 사전에 20%를 빼돌려서 자당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전의경, 이천동구, 미추홀, 가베는 최종식 후보에 비해서 당일 득표율이 플러스 0.6%포인트입니다. 표수로 392표. 그 다음에 진짜 사전 득표율은 플러스 4.32% 다소 이례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 득표율이 대개 5% 내외로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낮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선자 최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낙선자 전의경, 미래통합당 위원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의경 당일 지지표는 대개 한 400표 내외고 전의경의 사전 지지표는 대개 2359표 내외로 봅니다. 따라서 전의경 후보가 한 2800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사전 선거에서 제법 한 4% 정도, 4.32% 정도로 전의경 후보가 이긴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을 시작할 때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의경 후보가 불과 당일 투표에서 392표 정도밖에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전의경 후보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 빼돌리기 가설인의 바탕을 둔 그런 모델을 돌린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전의경, 보수의 여전사를 알리진 전의경 후보가 생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